안녕하세요 크로스포 체스트 김희철입니다 수컷 클렌식 온라인 예상 이벤트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20kg 로그바벨 35파운드 플레이트 같이 세팅되어 있고요 풀업바는 여기를 쓸 겁니다 타이머를 지금 틀고 1분에 시작해서 8분에 끝내겠습니다 1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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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내겠습니다 2분에 끝내겠습니다 2분에 끝내겠습니다 1분에 끝내겠습니다 1분에 끝내겠습니다 1분에 끝내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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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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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회 열어주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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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